래식 아 나 근데 진흥이랑 실패한 거랑 하고 싶은 게임이 있어 뭔데? 건파이어 리본 누나 누나는 이제 잊혀졌구나 누나는 잊혀진 게 아니야 누나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오늘 한방 즐거웠고요 아싸 우리끼리 한다 개꿀 아 김진웅 김진웅 나가면 멤버 하나 다시 구해야 되죠? 아 짜증나 김진웅 사람 없어서 불러놓고 여기다가 내쫓는 거 개오바죠? 아 짜증나 김진웅 근데 저희 협곡 갓나면서 왜 4명이에요? 아 4명 아니야 다섯명이야 실픔형이 나한테 비밀이라고 하더라고 아 어 지금 모셔오기 쉽지가 않았거든 사랑한다 말하고 30분 됐다 날 받아줄 때에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고 아 눈이 있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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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나는 역시 시크릿게스트 이치향님 모습으로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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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나는 역시 오이 심성여러랑 왜 나가요! 우리 남자는 생각나 야 내가 같이 한다고 했잖아 여섯 개 보자고 했잖아 아니 저 한 명을 일해서 이렇게 빌드업 해주신 거예요? 너를 위한 이벤트야 나 진짜 갑자기 토할 것 같아 긴장했나 보네 너무 안 좋아 야 여기 왜 BGM이 계속 깔리냐 그럼 한가 봐 아니 개인 랭크 파지 말고 여기 좀 오고 노래 부르라고 방금 만원 누구야? 땅떠라 랑땅땅 땅떠라 랑땅땅 누구냐? 땅떠라 땅땅땅땅 누구야? 누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 누구야? 일단 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전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장벽 여기서 스피커를 쓰는 사람은 이충양밖에 없다 이충양님 스피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왜 마이크로 한 번도 안 나와? 신기하다 그러네 소리를 완전 개미만한 소리로 듣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근데 가끔씩 취향이 저거 말할 때 말 못 칠 때 있잖아 작게 말할 때 응 그런 거 보면은 저기 입력 감도를 조절을 해놨겠지 입력 감도도 조절해놨고 입력 감도 조절해놨고 방송에서도 일부러 좀 짠 마이크서 코핀 깃돌리라구 왜? 왜 갑자기 화를 내 안돼 방장님 로인지가 몇 분인데 아직도 게임을 안 돌지 코핀 누나가 에어? 에어! 뭐 포지션 2 들어갈 거야?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게임해야 돼 엎치로 눈을 뻐렸뜬건 그냥 겁나서 어때 겁이 나서 그래 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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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튼 자연스럽게 셋 중에 한 명은 원 딜이다 어 나 근데 신기한 게 슬프랑 봤던 거 하면 뭔가 더 못 하는 거 같아 넌 원래 그냥 못 해 아니야 아니야 조금 다르게 못 한 줄 알까? 바위처럼 단단하게 나 담만 본다 아무것도 못 해 내게 내게 사랑이 필요해 아아아아아아악 자살아수무해 다들 미쳤다 봐 성윤아 아깝게 류진 잡아 야 오른잡자 쭉 빠지는데? 응 무비? 영웅 너무 없네 마다 어묵 여기 3명 있는데 리신 혼자였다 이거 엘리스가 난 저 대포 먹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악 아아아악 대포 먹고 먹고 나 막았음 이게? 일로와 이마 이게 나아? 치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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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신없음. 미드 CS 차이보샘 개박살남. 아 뭐야? 그냥 압도적인데? 타번들 CS 차이보샘 개박살남. 괜찮아 우리 미드가 캐리해줬네. 타번들 CS 못먹음! 준비는 것도 아닌데. 야 오른손이 말파보다 입이 큰가 봐. 그게 무슨 미친놀이에요? 맛있겠다. 야 저기 별똥대 뒤져간다 가자. 안녕하세요. emis- 치워진단 말이야 이렇게 공격적인 원딜이 있으면 이제 앞에서 혼자 뒤지기나 하고 원님 죽으면 원님 죽으면 확인 게임이 사들어간단 말이야 뭔지 알지 거기서 숟가락들은 나면 안 돼 뭔지 알지 우리 다 도와줘 갖고 우리가 먼저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정말 괴인하니까 게임 지시하네 너 세라틴님 뭐예요? 뭐야 춘 형님 이제 가야 돼요? 1만 더 하고 8시에 합방 아 그래요? 제발 제발 아싸 내가 그럴줄 알았는데 그 말하고 딱 바텀 걸릴 줄 알았어 제거 뭐인가요? 레오나? 미드 사일러스네 딱 야수호가 상대해야지 루나 그거 룰루 변이하는 거 있잖아 응 룬에 그 그림자 남기는 거 있지 룰블랑 W같은 거 저거 썼을 때 그냥 박아버리면 딜도 이겨 우리야 이겼어 아우씨가 어떻게 해 아우씨가 إن 저 타워 다이브하던데 히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히 아 타워 다이브하던데 흐으흐흐흐흑 낫불리로 02에서 다이브하던데 룬 룬 룬 룬 룬 죽었어? 왠 아 너 진짜 지병 문제인 것 같은데 용내야 저 정도인던만 ечение 아 아니 저거 지금 세번째 당하는 거 아님 으아! ㅎㅎㅎㅎㅎㅎ 아니에요? 에코 없는데 사람이? 아니야 에코 보이지 않으니까 에코 여기 위에 있어네 에코 버그 에코 버그 아니 뭐야 난리났네 지금 연에 화났어 화난거 치고는 별 소득이 없는데 ㅎ 나 커져라 했어 이야! 달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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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린다! 갈린다! 아니 요네 나만 노리는 거 봐 화가 많이 났나 봐 그니까 감동 아아아아아 야 요네 이제 1코어였던데? 보니까 게임이 개박살남 아 절가웠다 나도 나만 한번 찾아볼까? 주인공 전